그렇죠 아 아 앵관이 해라 아 존나 따라다니네 방풀 아 존나 짜증나냐 이걸 내가 방풀 할게 아니지 아 이거 아니잖아요 아 야 지네 홍석 나이스 샷 따라간다 좋았어 존때번데스네 와주세요 뭔가 세네요 아 무기야 시발 아 이거 평타로도 질 것 같아 싸우면은 잡어 시발 새끼야 잡았어 여태팬님 여기서만 나오지 않나요 어 에시쿵은 어디 날린거지 하울라프 또 나 잡으러 오는거 봐 오까 이새끼야 운난하나 얘는 그냥 인생 방풀이네 얘는 방풀도 잘하고 게임도 잘하네 아 이 새끼 무빙기 따라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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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이거 위기인데 이거 아 무빙 너무 잘하는데 하지만 이건 아 이 새끼 아 이 새끼 빨넘아 아이씨 제 이득 좋았어 아 민영이 살아야 되는데 무조건 아 써주지 민영이한테 나이스 샷 나이스 샷 오 좋은데 크립템이랑 노패보다 더 잘한다고 스포킹을 강 나온다 야야야 야야야 따고 한번 쇼볼래? 나오는데? 아 똑같은 새끼야 이긴다 시발라마 역전각이다 이 개새끼 아 누구 온단속 아 누구 온단속 방구무띠 어우 어우 아 존나 스트레스받아 아 방풀 진짜 미쳤어 이 새끼들 미쳤다 미쳤어 아 진짜 처음에 너무 게임 발려가지고 오오 오오오 오오오 나이스 샷 대박 도발 대박 샹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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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도발 하나 안되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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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라 가면 안되네 대이코아오 야 쒀바 어디다 쏘는거야 나이스 샷 아우 쒀바 나이스 샷 아우 쒀바 아 뭐 2패드 죽었네 어어어어어 와우 잘 뺐다 민영왕 와우 잘 뺐다 바드 CSS 햇빵끼리 미쳤구요 바드야 와드 지웠는데 뭐 하는 짓이냐 시발라마 어? 거기에 떨어지냐 개새끼야? 죽같은 새끼야? 와 존날받네 진짜 와 야 빨리 치자 야 진리 하나 땡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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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먼저 시키 아닌 것 같은데 야 이것도 존댓네 게임 아 미쳤구요 오신 미쳤구요 인색 비니했구요 사밋 이구 죽였구요 하하하하 존댓폭기지마 이 개새끼들 아이씨 불발하지마라 진리 아아아아아아 울라포 미 두번진나 저거 못했다 저거 뭐 시인 있으니까 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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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씨 아이씨 민영아 안죽어 안죽어 야 강탈 써줄게 안죽어 절대 안죽어 데메지 가면 됐어 와드 방어 타면서 궁 빼버리기 어우 죽어버리기 어우 판밍해버리기 아니 저새끼랑 오늘 다섯게임하지만 미쳤다 미쳤어 그와중에 썹붓이 미드에서 와아 와서 CC 걸어줬으면 와서 CC 걸어줬으면 와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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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라일라이해 나 라바돈가 보이냐 그러니까 아아 존나 무식하네 진짜 존나 센네 에셋 야 야 민영이 죽으면 안된다이 야 무조건 민영이 살려라이 아니 질리언 아 라바돈 언제 나와 지금 시야속가는거 늦었고 아 다 따라왔는데 아 아 아 제발 아 아 이판 지면 남탈할거 생겼어 기발 질리언 템 꼴하지마 지가 미드라이너네 넌 뒤졌다 아 이판 지면 남탈 존나 안다 진짜 어쩐지 씨바 파텀깽을 존나 당하더라고 나보다 많아질래그래 소프터인데 이거봐 이거봐 역전했어 아이 그만 좀 씨발라마 따라다녀라 존나 같은 새끼야 민영아 빨리 데미지 넣어봐 이러면 짜리미 덕전 가자니까 내가 장담하는데 올라프는 존나 방플이다 진짜 핵방플 올라프랑 바드는 어 뭐가 좋아 오우 말이 존나 아프네 아니 야 야 야 잠깐만 질리언 거기 미드라이너급 아니냐 여기서 라바돈 나오면은 서리오왕에다 라일리라이에다가 라바돈 나오면 거의 미드질리언급 아니냐 아 진짜 이거 리얼 쪼금 못큰 아니 그냥 평범한 미드라이너급 아니냐 아 진짜로 저기서 라바돈 뜨면은 30분에 저정도 떴으면은 그냥 평범한 미드라이너 아니냐 뭐해 그냥 평범한 미드라이너 그냥 CS잘먹으면 미드라이너 정도 아 이거 모르 이거 후루왕 가면 모르긴 하겠다 진짜로 저 노끼 맞으면 달고 가겠는데 야 거기서 그걸 맞으면 안되지 아이고 어 살았네 불사조네 이새끼 야 안좋아 나 안좋아 이거 그게 있어야돼 스펜은 언제 죽은거야 또 민영이 간다 윌셋 간다 올통기한 스스로 오고있어 올통기한 요소시엔 딸딸하고 급해 급해 어딨어 아이 존나 잘 죽네 하아 진짜 이거 역전 영김 역전 해줘야되는데 진짜로 야 야 시발 나리나 맞네 아 뭐야 다 죽었어 아 화두궁에 아 아 화두궁 시마 아 아 아 아 아 아 바드 존나 잘했지 바드 방풀이긴 했어도 방풀 아 딜략 지렸구요 아 아 아 근데 서포트로 시야속은 가야지 아 남탈 하나만 하자 아 아 뭐했냐 근데 야 그정도였으면 진짜 시필이 할거 같았는데 진짜 뭐했냐 진짜 너무한다 시야속은 갔어야지 그러니까 바텀이 그렇게 터진거 아니냐 시야장악이 안되니까 진리어놔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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